수상한 미술실! 이렇게 불가사리는 멋진 해양생물입니다. 그래, 그래. 잘했어요. 다음. 이 물고기엔 옷차림도 멋지지만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잔소리 많은 불가사리보다 백배는 낫답니다. 옷입은 물고기? 잔소리하는 불가사리? 퍼플! 신성한 과학 숙제를 장난으로 해오다니! 벌이에요? 여기 있는 그림 도구들! 전부 혼자 미술실에 갖다 놓도록! 이걸 다요? 퍼플, 역시 재밌는 아이야. 퍼플, 조심해. 요즘 미술실에 괴물이 나타난대. 괴물? 요즘 떠도는 괴담이야. 어떤 날은 다리가 한쪽 무는 교장 선생님, 어떤 날은 눈이 뒷통수에 달린 스미븐 선생님, 심지어는 달달이 달린 파인애플도 있었대. 아하! 역시 학교는 재밌구나! 얘기해줘서 고마워! 확인해 봐야지! 아까들은 괴담도 찡찡하고, 빨리 두고 나가자! 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전엔 앉아! 저기 숨으면 되겠다! 퍼플! 여기 숨어있으면 나타날 거야! 빨리 들어와! 흐흐흐! 흐흐흐! 두고 보라지! 이 퍼플님이 꼭 정체를 밝혀내고 말테니! 흐흑... 퍼플! 축구하러 가자! 세 명 모자라거든! 왜 대답이 없어, 퍼플? 내가 두 명분은 할 수 있어! 볼래? 어때? 승리는 어차피 우리 거야. 빨리 가자! 저기 있는 거... 나? 으악! 으악! 조심해! 이야! 잡을 타임! 타! 잡았다! 이 것 같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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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플롭이 나타난 거야! 슛! 뭔가가 저기로 숨었어! 으악! 여봐! 어? 어? 넌 누구야? 야! 너 정체가 뭐야? 어... 이분은 조개왕국의 옐로우 공주님이십니다. 전 새 이름이고요. 우리 공주님의 마법은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어? 나도 인어공주였어? 조개왕국은 바다 세상의 법을 만든 유서 깊은 나라야. 으악! 미술실 대담은 옐로우가 만든 마법이었구나! 이야! 진짜 잘 그린다! 멋지다! 정말 화가 같아!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마법? 그게 말이 되니? 아휴, 진짜 퍼플이랑 똑같았어! 옐로우! 한번 보여줘! 어? 너의 그 멋진 능력! 이번엔 꼬리는 빼고! 이번에는 놔드려줘! 놔! 놔! 우와! 놔둬! 그럼 어디 한번 실력을 보여주시니? 넌 이제 블룸 이버야! 자! 내 것도! 스케치업! 예쁘다! 와우! 그린! 너는 그림부터가 안해? 버블쨈의 마법 능력을 그런 하찮은 일에 사용하는 건 거절할게! 제 말엔 신경 쓰지 마! 원래 재미없는 애거든! 이제 따가운 햇살로부터 내 품위를 지킬 수 있겠어! 저, 조심해. 다른 사람의 손에 닿으면 사라질 거야. 가자! 그러고 보니 공주님 그림이 칭찬받은 건 처음이죠? 정말 대단한 능력이 아닌가. 저 아이의 버블즈는 꼭 빼앗아야겠다. 어디 보자. 바닷속의 카멜레온이라 불리는 덤보 문어. 모습을 감추고 공주들 틈에 숨어들어 옐로우의 버블잼을 시험해보고 오나라. 신난다! 또 갔어! 히야오! 히야오! 으아! 하하하하! 인원이 딱 맞아. 승리는 우리의 걸. 옐로우하네. 농구팀을 만들어 달라고 한다?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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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야! 으악! 내 인원들! 으악! 으악! 너희들 딱 걸렸어! 으악! 도망친 자고.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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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너희야? 으악! 으악!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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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오! 진짜 파티셀가 된 것 같아. 하아. 하아. 히히히히히히히. 야. 야. 맛있게 먹어. 으음. 맛있다. 사랑스러운 내 머핀들. 으아. 내 소중한 머핀들이. 으아. 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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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 댄다고 뿅 마고 사라지는 마법이 진짜 있는 거야? 응, 이껴! 언제 경고를 했다는 거야? 난 못 들었는데? 난 들었어. 너희가 들떠서 못 들은 거지. 그럼 네 엘로우는 부탁을 들어줬을 뿐인데… 그럼 말했으면 됐지! 아휴, 성격 답답하네. 어? 얘들아! 글로비야! 미술실이야! 어? 잠깐! 엘로우의 버블집! 글로! 버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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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갔지? 순식간에 사라졌어! 터져서 찾아보자! 어디 간 거야? 선봉으로 글로비야! 주변의 색을 흡수해서 모습을 감추는 위장 능력이 있어! 이야! 비겁해! 어? 어? 으악! 내 버블 글로비야! 다들 조심해! 어디 갔지? 으악! 아, 으악! 엘로우의 버블잼을 훔쳐서 그림에서 사물을 뽑아내고 있어! 뭐? 흐흑! 으흑! 으아악! 이 나쁜 걸로! 야! 흐흑! 오렌지가 잡았대! 마법은 안 돼! 오렌지가 다칠 수도 있어! 그거 좀 떼어줘! 으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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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으어! 으흑! 그건 안 되지! 으흑! 으아!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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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악!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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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해! 블룸이 모습을 감췄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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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하고 있어! 빨리 좀 도와달라니까! 버블 버블, 일본 체인지! 리본 밀루, 변신 완료! 핫, 라인, 버블! 잭, 히이에 Picas! 내 버블 우산! 헉, 헉! 옐로우! 내 포밀 director으로 물어내려 봐. 옐로우! 제또더러 유스 있어! 아, 말을 안하니까 너무 답답하잖아. 이번엔 버블쨈 조각이 안 나타나셨어. 둘놉을 해치웠지만, 새 친구에게 미움을 샀으니 당연한 결과잖아. 뭐, 우릴 싫어하는 것도 우리는 아니지. 아, 됐어! 가자! 어? 어? 이건 우리잖아? 옐로우는 우릴 싫어한 게 아니야. 그림이 망가져서 속상했던 것 뿐이야. 하하하하, 옐로우의 버블잼 조각을 손에 넣다니. 어둠의 힘을 이용해 거꾸로 바꿔버리면 공주들을 한 번에 가질 수 있겠는걸. 드디어 버블잼이 모두 내 손아귀에 들어오겠구나. 하하하하 하하하하 그림 속의 공주들! 하하하하, 그랬다니까! 옐로우, 좋은 아침! 어? 얘들아, 인사 안 해? 어, 안녕. 다들 안녕. 에에? 나 처음... 뭐야? 어, 뭐야? 지금 우리 못 본 척 한 거야?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 해. 정말 너무해. 뭘 보고 쟤가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야? 분명 우리랑 다 같이 있는 그림을 그렸다니까? 음, 됐어. 너나 친구 해. 필요 없어. 흠, 그래. 그렇게 오해하고 미워하거라. 그림을 살아나게 하는 옐로우의 버블잼에 내 어둠의 마법을 더하면 반대로 그림 속에 가둬버릴 수 있지. 흠흠 가서 공주들을 그림 속에 영원히 가둬버리거라. 흐하하하하하하하 공주님, 다 오해라고 얘기해 보면 어때요?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작아서 안 들린 거라고. 음, 됐어. 어차피 날 필요로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도서관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했잖아. 그치만, 옐로우한테 같이 가보자고 해도 다들 바쁘다고 하니까. 엄청 바빠 보이긴 하네. 으하하하하하 뭐야, 너희들. 미술실에 가보자니까 다들 바쁘다 하더니. 으하하하하하 하지마, 또 나를 못 본 척하면 상처받을 것 같단 말이야. 걘 너무 무례해. 못 본 척에는 우리도 못 본 척한다 이거야. 으하하하 블롭이다. 미술실이야. 얘들아, 시간을 멈춰줘. 버블 타임 스타.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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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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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으핳. 으 realize, 잠시기요. 드링클 퍼플! 결실 타요! 아직 내가 나설 차례는 아니군. 옐라! 공주님들! 샤이렌! 옐라는 어디가고 너 혼자야? 공주님이 이렇게 붓을 들고 있다가 갑자기 뒤에서 번쩍하더니 노란빛이랑 저 그림 속에... 강림? 그러니까 옐라가 그림 속에 있다는 거야? 여기? 어디? 여기! 응! 으아악! 으악… 아, 정말 예쁘다! 이게 뭐지? 물질이 아닌 건가? 혹시 모르니까 아무것도 만지지 마! 어릴 때 갖고 있던 장난감 소리랑 똑같아! 저기, 저기 뭐가 있어! 어떡하지? 어떡하지? 난 몰라! 공주님들이 사라지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저기 뭐가 있어! 우와! 세종원제님!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게 분명해요! 어쩌죠? 우리가 수호요정인데 뭐라도 해야지! 화이트 골드님께 보고를 드려야겠지? 저 그림 속으로 들어간 거니까 그림을 찢어버리면 어떨까요? 어? 그 얘기를 왜 잊어야 해? 좋아! 모두 잡아! 자, 하나, 둘, 셋 하면 있는 힘껏 당겨! 하나, 둘... 아, 잠깐! 그림이 찢어져서 오히려 영영 못 나오게 되면요! 어? 어?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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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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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귀엽다! 담보로 많이 쓰지 말라니까! 으아악! 으아악! 정말 귀여워! 도무지 경계심이라곤 없군! 강아지 같은데? 내가 놀아주지! 이리와! 으아악! 으아악! 퍼플은 정말 재밌는 애야!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와! 어라? 어디서 들어본 목소리 같은데? 누구지? 응? 레드는... 어머! 늘 자신감이 넘쳐서 멋져! 부러워! 아하하하하! 진실의 울림인다! 응? 하하하하! 그린! 넌 세상에 모든 걸 아는구나! 정말 멋지다! 오렌지! 네가 구운 머피는 냄새만 맡아도 꼭 먹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다니까! 얍챠! 하하하하! 왜요? 너랑 함께 있으면 하나도 무서운 게 없을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에휴... 어? 이건... 미술실의 도형 그림이랑 똑같아! 우리가... 그림 속으로 들어온 것 같아! 어? 그림 속? 음... 그럼... 이 목소리는 옐로우의 목소리구나! 으아... 아, 아파! 하하! 하하! 우와! 어쩜 너도 칭찬해주려고! 여우여 귀여운 것 좀 봐! 정말 귀엽다! 어? 갑자기 왜 이래!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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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갇힌 줄도 모르고 신나하는 꼴이란!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주들이 영원히 나올 수 없게 문을 없애버리거라! 으아! 블랙다이아의 계략이었어! 으아! 으아! 클로버 픽!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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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으아아! 으아! 으아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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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애! 으아... 그… 클로버 픽! 으아! 으아! 으음! 으아! 에퍼! 진동다리가 사라지고 있어! 여기 그림이 지워주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는 거야! 모두 힘을 갚이자! 이게 아닌데... 어? 날 잡고 올라와! 어? 저게 뭐지? 갑자기 생겨났어! 문을 잡아야 해! 으아악! 아음! 으아악! 으아악! 휴! 으아악! 으아악! 안 돼! 으어어! 으아아아악!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하아... 으아악! 문이... 사라졌어... 으아악! 으아악! 이거 안 꾸밀 거야! 아하하하하! 우리... 그림 속에... 갇혔어... 노란공의 정체! 하아... 문이 사라졌으니... 이제 나갈 방법이 없는 건가? 흐흥! 엄마가 걱정하실 텐데...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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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칙칙한 상자는 뭐야?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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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수상한데? 꼭 선물 같아! 헥! 옐로우? 우리 반에 그런 애도 있었어? 있어! 말을 안 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 아무튼 답답하네요! 흐흥! 이걸... 옐로우가 들은 거야?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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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자가... 흐흥! 여긴 옐로우의 마음속일지도 몰라! 흐흥! 상자를 더 찾아보자! 흐흥! 좋아!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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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한테 문을 그려달라고 하자! 모두 눈에 띄지 않게 잘 따라와!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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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과학시간이라! 이쪽으로 지나갈텐데! 흐흥! 레오다! 흐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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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방법이 있어! 흑흑! 흑 흥! 분명 온다! 우리의 조력자가! 흐흑! 흐흥! 왔다! 골랐다! 흐흥! 어? 수호요정? 어? 너희네?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니겠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요, 너의 도움이 필요해! 도움? 또 하루종일 그림만 그렸느냐? 정말 한심하구나. 너는 일국의 공주다. 그런데 이런 하찮은 취미 따위에 시간을 낭비하다니! 학교에서도 집에서도 옐로우는 많이 외로웠겠다. 너 일부러 우릴 골탕 먹이려고 사라지게 한 거지? 답답해! 말을 좀 해봐! 저런 교양 없는 애랑은 절대 친구 못해! 우리도 똑같이 상처를 줬구나. 정말 미안해, 옐로우. 옐로우는 우리를 무시한 게 아니었어. 상처받을까봐 겁이 났었던 거야. 나도 사과하고 싶어. 보고 싶다. 미안해, 옐로우. 으아… 으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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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별로? 문을 그리라는거지? 으아아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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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 으악! 서둘러! 으아악! 블롭이 그림을 자르고 있어! 으아아악! 으악! 오, 이게 왜 이러지?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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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 괜찮아? 으아악! 선이! 따라오고 있어! 서둘러! 모두 내 팔을 꽉 잡아! 으아악! 간다!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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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톱톱톱톱톱톱톱톱톱톱톱톱 breeze 그 totally tot! 그림을 왜 찢은거지? 버블버블 룬에 체인지! 루나틱 인디고 변신 완료! 쇠도 버블! 설마 갇힌건가? 아! 아니? 이게 왜? 쇠도 버블! 쇠도 버블! 쇠도 버블! 내가 해볼게! 대체 어떻게 하는거야? 얜 어쩌지? 여기 있으면 이 섬과 함께 사라지고 말거야! 같이 가야지! 당연히 데려가야지! 우리랑 같이 가자! 옐로우! 옐로우! 아까 그 공이 옐로우 너였구나! 내가 도와줄게! 어? 열렸다! 빨리 나가야해! 빨리 나가야해! 곧 가라앉을거야! 나가자! 옐로우! 빨리 와! 뭐해? 그림 밖은 두려워 바깥세상엔 내가 어울리지 않아 나도 그래 옐로우! 나도 무서울 때가 많아 응! 앞으로는 힘들고 두려울 때 우리랑 함께 있자! 말로 하기 어려우면 우리가 기다려줄게 네 마음을 이제야 알아줘서 정말 미안해 우릴 용서해줄래? 응? 같이 가자 옐로우! 하하하하하 한번 해볼게 돌아왔어 옐로우! 옐로우! 정말 고마워 레옹! 핑크스타! 샤이렘! 봉주님! 걱정시켜서 미안해 핑크스타! 괜찮아? 어? 얘들아! 이..이거! 하하하하 레오 당근한데? 하하하하 쓸모가 있구나 너! 어? 나? 하하하 그런가? 하하하하 정말 위험할 뻔했군요 다시는 블랙다이아가 버블잼으로 힘을 넘기지 못하도록 마법을 걸어야겠습니다 화이트 골드님! 블랙다이야를 잡아두는 것만으로도 힘이 많이 약해지셨습니다 제발 힘을 아끼세요 다시 공주들을 이런 위험에 빠뜨릴 순 없습니다 어?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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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으악! 화이트 골드가 눈치챘어 이제 버블잼이 힘을 블롭에게 주지 못하게 됐군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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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어둠의 홀을 완성해 이 수치를 갚아주마!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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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악!